일단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내장 그래픽인 인텔 아크 140v의 성능인 사이버펑크 2077, 엘든링 등 AAA 게임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려보면 멀티 성능이 줄었다고?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번거로운 임지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인터넷 밈 시장과 유머 코드 확장에 AI의 역할이 엄청났죠? 또 기존 업무에도 AI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전문가의 고급 기술들이 버튼 딸각으로 해결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것처럼 AI 기술도 우리 일상을 꽤 많이 바꿔놓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최근에는 윈도우 노트북에도 AI가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운영체제 시장 점유율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윈도우의 본진, 마이크로소프트의 AI인 코파일럿이 탑재된 AI 노트북으로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하는데요. 이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24년 3분기에 출시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인 200V 시리즈부터 원활한 사용이 가능한데 AI 연산에 특화된 NPU가 탑재되어 최대 47 탑스의 연산 성능을 보여주는데 자세한 내용은 그냥 검색창에 초당 47조의 연산이라고 검색하시면 인텔과 NPU에 관련된 각종 보도자료들이 나오니까 여기서까지 기계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진 않고요. 실제 사용해본 후기가 더 중요하죠. 이번에 저도 인텔 코어 울트라 세븐 프로세서 258V가 탑재된 레노버의 요가 슬림 7i 아우라 에디션을 사용해봤는데요. 쉽게 말해 인텔의 루나레이크가 탑재된 레노버의 울트라북입니다. 메인 PC로 생각하고 하루 종일 약 2주 정도 꾸준히 사용해봤는데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울트라북 포지션 기준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노트북에 대한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휴대성이 강조된 노트북이니까요. 들고 다니기 적당한 무게와 크기, 사고 싶게 만드는 디자인 또 그걸 바탕으로 내부의 성능과 발효를 절묘하게 조율해야 상품성 있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성능이 대단하면 무게와 발효를 견뎌야 하고 가벼운 무게와 디자인을 선택하면 약간 모자란 듯한 퍼포먼스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맞는 제품을 추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인텔의 루나레이크가 노트북 선택의 조율점을 좁히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생각합니다. 싱글코어 성능 양상과 전력 효율, 배터리 성능과 유지력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인텔이 인텔 코어 울트라 포스에서 시리즈2에서 울트라북을 사용하는 유저들 본인도 잘 몰랐던 니즈를 정확히 간파해서 풀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제품 함께 살펴보면서 이게 또 무슨 소린지 사용 후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벤치마크를 비롯해 각종 테스트도 기본적으로 하긴 했지만 점수 비교보다는 실사용자 입장에서 체감 위주의 이야기를 주로 할 예정이라 벤치 결과는 살짝 뒷전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점수는 검색하면 널리고 널렸죠. 먼저 어차피 열고 화면만 볼테지만 그래도 노트북 디자인 정말 중요하죠. 외형을 살펴보면 레노버의 요가 시리즈답게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외형 소재로 울트라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메탈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일체감이 느껴지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물론이고 실제 열전도율이 높아서 발열 해소에 굉장한 이점을 가지게 되죠. 상단은 넓은 평면, 그리고 중앙에 레노버의 로고로 심플하지만 확실한 브랜드 존재감을 각인시켜놨는데 위치 보시면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도 그럴게 IDC 자료조사 기준 24년 3분기 전세계 PC 출하량 1위가 압도적으로 레노버입니다. 가끔가다 레노버를 추천하면 나 브랜드 거 보고 있어 이런 분들 종종 있는데 이럴 때 꽤 당황스럽죠. 아무튼 이번에는 외부에 요가 로고 대신 레노버 로고 그리고 내부에는 요가 로고를 배치했는데 한마디로 평소와 반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 이건가? 야 우리가 전세계 출하량 1위인데 어? 야 그냥 중앙에 박아. 진행시켜. 이랬을지도. 그리고 측면은 프레임 전체를 둥글게 마감하여 그립감이 좋은 편이고 가방이나 파우치에 넣을 때 둥글둥글해서 걸림없이 모서리부터 들어가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무게는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약 1.5kg으로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요즘 14에서 16인치 정도 되는 울트라북 무게이고 포트 구성은 좌측 HDMI 2.1, 썬더볼트 4, 3.5mm 콤보 단자 우측은 타입의 USB 3.2 Gen 1, 썬더볼트 4, 전원 버튼, 물리카메라 셔터 토글 스위치로 간결한 구성입니다. 포트가 다소 부실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확장 포트 중에 최고봉 인텔의 썬더볼트 4이기 때문에 포트가 부족하다면 썬더볼트 독을 이용하거나 타입 C 허브를 사용하면 되고 게다가 한쪽에만 배치된 게 아니라 양쪽에 하나씩 있어서 충전 시 좌우 아무데나 꽂아서 사용 가능해 위치 잡기가 좋습니다. 또 최근에는 외장 하드가 아니라 외장 SSD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사용하는 내내 게임 같은 건 외장 SSD에 설치해서 사용했는데 썬더볼트 4는 40Gbps의 높은 대역폭을 제공해서 내장 못지않은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줍니다. 사실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 정도의 전송 속도만 되어도 일반 사타 SSD보다도 빠른 전송 속도라 대용량 파일을 자주 옮기는 경우 굉장한 효율을 보여줍니다. 일반 외장 환경 기준 썬더볼트에 물린 NVMe SSD보다 빠른 저장 장치가 없죠? 노트북을 열어보면 디스플레이 상단에 0노치를 볼 수 있고 튀어나온 만큼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는 IR 카메라를 내장해서 손쉬운 로그인이나 보안 키체인 그리고 레노버가 제공하는 자세 교정, 알림, 화면 보안 등의 다양한 유틸리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15.3인치 2.8K 2880x1800의 WQXGA 플러스 16대 10 비율의 IPS 터치 디스플레이로 16대 9 비율의 화면보다 위아래로 더 넓어서 시원한 개방감과 실제 사용 시 더 많은 정보를 한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화면 터치도 지원해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터치, 제스처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연장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좀 창피한 얘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OLED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평소에 사용하던 노트북이 OLED 디스플레이인데 불 끄고 검은 화면 비교하기 전까지는 IPS인지 몰랐습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 품질이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배사 인증 디스플레이 HDR 400, 500L의 밝기, 120Hz의 고주사율과 요즘 멀티미디어의 표준 DCI-P3 색영역 100%를 지원합니다. 여기에 색 정확도를 나타내는 델타 E 값은 1 미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디스플레이는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크리에이터 전용 고가 노트북 라인에 따로 특장점으로 들어가는 스펙이었는데 세상 참 좋아졌죠. 아무튼 그리고 퓨어사이트 프로라고 디스플레이의 편안함을 강조하는데 TUV 라인랜드의 TUV 로우 블루라이트, 아이세이프 인증을 받아 실제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 등이 따로 있어서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또 상단의 조도 센서가 어두운 곳에서는 밝기를 낮추고 밝은 곳에서는 밝기를 높여서 적당한 디스플레이 밝기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디자인하시는 분들은 이거 되게 거슬리죠? 색상을 주로 보신다면 작업 균일성을 위해 이걸 끄고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글레어가 쨍하고 화사한 화면을 제공하지만 빛 반사가 거슬리는 경우가 있죠? 비교적 최근 출시한 울트라북 중에 저반사 코팅이 된 제품들도 있는 걸 생각하면 빛 반사는 좀 아쉬웠습니다. 왜곡 같은 건 없었고 일반적인 글레어의 빛 반사인데 프리스탑 힌지에 화면 각도를 180도까지 유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반사광을 피해 적당히 잘 조절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배열은 위아래 방향키를 쪼개놓은 걸 제외하면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 배열이고 키감은 개인적으로 레노버 노트북의 키감을 좋아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표면이 살짝 부드러운? 미끄러운? 느낌이 있어서 찾아보니 키캡의 내유성 코팅을 처리해서 이렇게 콧기름을 묻혀도 잘 안 묻죠? 보통 노트북 키보드 보면 은근히 반들반들한 경우가 많은데 내유성 코팅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를 도와줍니다. 펑션 열도 노트북 기능키를 메인으로 혹은 F1부터 F12까지의 고전적인 기능키를 메인으로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서 사용자 패턴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파일럿 플러스 PC답게 내장된 코파일럿 버튼으로 손쉽게 AI를 호출해 코파일럿 AI 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AI 관련한 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은 하드웨어를 좀 더 보겠습니다. 키보드 양측면의 스피커는 노트북 스피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음... 솔직히 갑자기 좋은 스피커로 들으면 노트북 스피커로 느껴지긴 하는데요. 그래도 상당한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역시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스피커로 2개의 서브우퍼와 트위터, 총 4개의 스피커 유닛이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줍니다. 하우징도 타이트하고 묵직해서 노트북 특유의 그 낭창거리는 사운드가 없어서 좋았습니다.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유튜브 등 진짜 많이 봤는데 솔직히 레노버의 중상위권 정도 되는 제품이고 돌비 애트모스 지원 제품이라 사운드는 노트북 기준 꽤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는 그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노트북에서 확장성을 빼놓을 수 없겠죠? 뒷판분의 난이도는 과감함과 세심함이 동시에 필요해서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고 어렵게 뜯어내도 보람은 없습니다. 메모리는 특성상 CPU 옆에 온보드로 붙어있어서 확장이 안 되고 M.2 슬롯도 하나 있는데 이미 NVMe SSD가 점거 중입니다. 삼성에 5nm 기반 PM9C1A가 들어갔고 2242 규격의 제품이 들어갔는데 보시면 아시듯 2242 규격 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렵고 조심스럽게 뜯었는데 확장성에서 소득이 없으니 아예 처음 살 때 스펙을 잘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진짜 실사용 후기를 좀 말하고 싶은데 이 제품 AI 노트북이잖아요? 인텔 코어 울트라세븐 프로세서 258V에는 AI 연산에 특화된 NPU가 있습니다. 작업 관리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김프에 인텔의 오픈비노 플러그인을 연결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인 스테이블 디퓨전을 돌려보면 프롬프트가 입력되고 모델에 따라 이미지가 생성되면서 NPU 사용량에 부하가 걸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별도의 연산이 하나 더 있네? CPU, GPU, NPU. 이렇게 말하면 NPU가 되게 좋아 보이죠? 여기에 힘을 더 실어볼까요? AI 성능을 측정하는 Gitbench 6 AI로 제가 사용 중인 메인 컴 인텔 코어 i9-13900K와 인텔 코어 울트라세븐 프로세서 258V의 AI 성능 지표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NPU가 이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로축구 선수와 프로게이머가 축구로 대결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NPU가 있으면 온디바이스 AI와 해당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당연히 좋지만 현재 대부분의 AI 서비스는 클라우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인터넷 속도만 빠르면 대부분의 AI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코파일럿 플러스 PC라고 해서 인터넷을 끊고 온디바이스로 대화를 해보면 안 됩니다. 코파일럿 플러스도 실제 사용해보면 여러가지 상황에서 꽤 편리했는데 빨리빨리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귀찮을 때 후다닥 사용을 해보면 꽤 괜찮았습니다. 이미 다양한 AI 서비스들 사용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적당히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한데 유료죠. 하지만 얘는 무료라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클라우드이고 아직까지는 CPU, GPU, 그리고 NPU라서 그냥 느낌상 이 AI 시대에서 우리가 선두로 나아가고 있다 뭐가 나와도 우리는 데뷔를 하고 있고 NPU도 있고 그걸 위한 툴킷도 제공하고 있다 정도의 뉘앙스로 보는 게 편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저는 내장 그래픽인 인텔 아크 140v의 성능이 놀라웠는데 사이버펑크 2077, 엘든링 등 AAA 게임도 FHD 해상도에서 중화 오브로 프레임 드랍은 있었지만 60프레임 근교로 플레이가 가능했고 온라인 민속놀이인 롤도 중화 옵션으로 100에서 150프레임 배틀그라운드도 45에서 60프레임 언조리로 고사양이 필요한 게임들에서 옵션을 타협하면 게임을 즐길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내어줍니다. 포르자 호라이즌5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마치 한두 회 정도 전에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을 사용하는 느낌? 그 정도 그래픽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한두 회 정도 전에 보급형 게이밍 노트북이 더 좋아요. 이건 그냥 딱 짚고 넘어가야지 안 싸워요. 아무튼 내장 그래픽으로 고전 게임을 돌린 것도 아니고 현역 AAA 게임이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내장 그래픽 성능이 여기까지 올라온 게 대단한 것도 있는데 더 대단한 건 전력 효율입니다. 보통 AAA 게임을 외장 그래픽이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으로 돌리면 1시간쯤 플레이 시 발열은 둘째치고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돼서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직전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PD 충전을 지원하니까 65W 충전기를 물려놓으면 충전 속도가 소비 전력을 못 따라가야 하는데 이건 따라갑니다. 전체적으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2 즉 루나레이크의 이번 목표는 전력 효율인데 노트북에 정말 잘 맞는 목표죠. 이건 CPU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4개의 성능 코어, 4개의 효율 코어, 총 8코어로 전작보다 멀티 코어 성능을 내어주면서 싱글 코어 성능을 높이고 전력 효율도 높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멀티 성능이 줄었다고? 뭐 하는 거지? 싶었는데 실제 울트라북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멀티 코어가 중요한 작업보다는 싱글 코어에 의존하는 작업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보면 향상된 싱글 코어 성능을 느낄 수 있고 게다가 전력 효율도 타협 봤으니 체감은 다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멀티 코어가 필요한 작업은 대체로 울트라북으로 안 하죠. 전문 분야에서 울트라북 사용자는 주로 작업자가 아니라 검수자라 프리뷰나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멀티 코어 성능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노트북 테스트 하려고 게임 깔고, 벤치 프로그램 설치하고 기본 유틸 설치 돌려놓고 그 와중에 웹서핑하고, 쇼핑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멀티로 여러 가지 작업을 진짜 빡세게 굴리면서 사용했는데 버벅거리거나 답답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벤치마크 점수도 간단히 살펴보면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계속 떠오른 직군이 멀티미디어 활용에 많은 광고 마케터나 디자인 시안을 간단히 수정할 필요가 있는 실무자나 주니어 디자이너 혹은 학생 정도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영상 편집도 고려한다면 내부에서 제작한 마케팅 수준의 유튜브 쇼츠 스마트폰으로 찍은 간단한 브이로그 영상 편집 정도의 멀티미디어 생산 작업도 충분한 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용 시간은 잡다 한 걸 하는 재사용 환경에서는 배터리가 쉽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게임을 안 하면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요즘엔 카페만 가도 충전하면서 쓰고 배터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환경은 드물잖아요. 게다가 65W PD 충전을 지원해서 전용 충전기가 없어도 어디서든 쉽게 충전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에 사용하기 좋은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엔 스마트폰과 태블릿에 있는 자료를 PC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서 업무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레노버의 스마트 쉐어를 활용하면 스마트 기기와 PC를 연결해 업무를 쉽게 연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인텔 유니슨과 블루투스를 활용한 방식인데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PC로 조작하고 파일과 미디어도 PC 내부의 폴더처럼 간편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둘 다 가능하고요. 노트북 디스플레이 측면을 스마트폰으로 툭 쳐서 미디어 파일에 손쉽게 접근도 가능한데 이 제스처는 처음에 신기해서 한두 번 해보고 남들도 한두 번 보여주고 나중엔 그냥 PC에서 F11키 눌러서 스마트 쉐어로 연결하게 되더라고요. 문자와 전화도 PC에서 보내고 받을 수 있는데 이건 꽤 이점이 있었습니다. 전화는 모르겠고, 우리 가끔가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오는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할 때가 있고 특정 보안 인증을 위해 스마트폰에서 문자를 보내야 인터넷 사이트에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스마트폰 열어봤다, PC 갔다 하기 굉장히 귀찮은데 일단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 PC에서 전부 해결이 가능해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우리가 PC 카톡 쓰는 이유가 스마트폰과의 연장선도 있지만 키보드로 타자 치는 게 더 빨라서이기도 하잖아요. 기존에도 스마트폰을 PC로 조작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업무적인 측면에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인텔 유니슨과 레노버의 스마트 쉐어는 편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대신 대용량 영상이나 이미지를 많이 옮기는 경우에는 블루투스라 속도가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진짜 하나하나 설명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요즘 노트북이라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신기한 기능 하나만 소개드리면 회의 등에서 사용하기 좋은 기능이 있는데 바로 스피커에서 목소리만 들려주는 기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피커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기능을 켜고 예시로 유튜브를 켜면 사람 목소리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가 걸러집니다. 말하는 사람의 마이크에 작동하는 기능은 많이 봤는데 듣는 사람의 스피커에서 소리를 걸러줘서 신기했습니다. 시끄러운 현장에는 상대와 통화할 때 목소리만 강조해서 들을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인텔 코어 울트라 세븐 프로세서 258V가 탑재된 레노버의 요가 슬림 7i 아우라 에디션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디자인 준수하고 성능 준수하고 특히 내장 그래픽의 발달과 울트라북 포지션에서 자주 쓰이는 싱글 코어에 중점을 둔 부분이 진짜 선택과 집중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2, 3년 전부터는 묵직한 작업용 데스크톱은 사무실에 있고 이동하면서 할 일 처리용으로 14인치 울트라북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노트북을 사놓고도 안 썼던 이유가 데스크톱보다 느려서 역체감이 느껴졌기 때문인데 요즘엔 울트라북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와 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125H의 성능도 가볍게 사용하기에는 충분히 만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루나레이크처럼 성능이 이렇게 단기간에 좋아지면 와.. 기변하고 싶어지는데 일단 영상에서는 참는다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번거로운 임지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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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